매출에 대한 개념을 보여드릴께요. 여러분이 알맞은 회사가 어디 있을까? 너무 유명한 데는 좀 그렇고 어느정도 유명한 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쌍용차 뭐 힘들지만 자동차 회사잖아요. 매출 8천억 정도 해요. 물론 뭐 현대차랑은 비교가 안되겠지만 8천억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했던 에디슨 EV라는 회사. 물론 인수는 실패했지만 300억이에요. 그래서 이 새우가 고래삼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얘 또 인수하려고 했던 회사 중에 누구야? 쌍방울 얘도 인수를 못했지만 얘는 800억. 뭐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배 넘는 회사 매출에. 고등어가 고래삼키려고 하는 거다. 최근에 나온 회사가 누구냐? 케이지. 케이지는 계열이 많은데 케이지 스틸이 주거든요. 얘는 매출이 3조 5천억. 얘나 인수할 만하네. 케이지 스틸. 케이지 스틸은 케이지가 원래 이너시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제 시스템으로 큰 회사이긴 한데. 그래 오래 안됐어요. 몇 년 전에 동양제철을 인수한 거예요. 동양제철 못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제철회사. 그게 지금 이름이 케이지 스틸이에요. 동양제철을 인수하기 전에 2조 5천억 정도 했거든요. 그 동양제철의 매출이. 그런데 3조 5천억. 키워놨잖아요. 그 케이지 그룹이 이제 쌍용차를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또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 또 뭐 있을까. 커피빈. 커피숍. 커피빈 있잖아요. 여기도 커피빈이죠. 9층에 커피빈이죠. 얘가 매출이 2천억이 좀 안 돼요. 생각보다 크죠. 쌍방울. 에디슨 2부위면 커피빈이 낫지. 그러면 과연 스타벅스 코리아. 얘는 매출이 얼마일까요? 거의 2조예요. 1조 9천억 정도. 거의 2조. 뭐 이거 숫자 외우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는데. 자 다이소. 아성 다이소. 얘는 매출이 얼마일까요? 깜짝 놀랐다니까. 2조 5천억. 깜짝 놀랐다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2조 5천억이에요. 2조 5천억. 웬만하면 케이지 스틸보다 낫겠네. 좀만 더 하면. 천 원짜리. 2천 원짜리. 본인의 회사의 개요에도 써 있거든. 우리 회사는 천 원. 2천 원. 3천 원. 4천 원. 5천 원을 파는 기업이에요. 생활용품을 팔아요. 깜짝 놀랐어요. 2조 5천억.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또 놀란 게 영업이익률 이런 거 만만치 않아. 괜찮아.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친근한 회사들 몇 개 소개했어요.